안녕하세요. 사무엘 다육생활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요, 제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제가 조금 내놓은 아이들인데요. 태풍이 온다고 해서 들여놔야 되는데, 들여놓기 전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인천다육에서 그때 2천원, 3천원인가? 그때 주고 산 화이트 샴페인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햇빛에, 근데 제가 햇빛에 너무 장마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내놔서 그런가 조금씩 탄 아이들도 있답니다. 화상 입은 아이들. 근데 이 화이트 샴페인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지 않나요? 네, 이쪽에 보면 약간의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화상도 없이 깨끗하게 이쁘게 커지고 있는 오팔리나. 와, 오팔리나 색깔 보세요. 거리대에서 이렇게 햇빛을 보더니 색깔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네, 이번 태풍에도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만 이뻐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루아이스랍니다. 이 아이도 햇빛을 봤고요.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가운데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온 것이 너무너무... 제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너무 슬퍼요. 그 루비도나, 예뻤던 루비도나가 제가 잘못해갖고 햇빛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뱉었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아이가 이뻐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고요. 또 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신랑이 사줬던 엘사 지금 다시 햇빛 받아서 조금씩 다시 색깔이 들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다시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메비나만 보실까요? 이 메비나... 메비나가 되게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쌍두로 이루고 있는데요. 서로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등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자구 하나 나서 자구가 아니라 입꽂이로 해서 옆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이 아이 메비나 입꽂이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놨는데 뿌리를 내리고서 얘는 입꽂이 될 때부터 햇빛을 계속 받고 있어서요. 물 맞고 햇빛 받고 그러더니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좀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니까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우... 너무너무 귀엽고 이뻐요. 메비나...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이 칼리스토 이제 제법 색깔과 잎이 이렇게 이뻐지고 있답니다.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다 이뻐 보일까요? 그 다음에 옆에가 라디아 그 다음에 옆에가 레이드 핑거예요. 레이드 핑거도 이렇게 양쪽으로 쌍두인데요. 손톱 끝이 라인이랑 해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등을 대고 있는 아이들이 서로 의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잘 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러블리 로즈 와우...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러블리 로즈 비 맞고 여기서 이렇게 하더니 완전히 얼굴이 탈등이 되게 빵빵하게 커졌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여유있게 이렇게 했는데 어... 러블리 로즈는 진짜 장미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 어우... 색감이 점점 햇빛에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이제는 이제 태풍이 조금씩 오기 올라온다고 하니까 내놨던 아이 몇 개 안 내놨지만 이 아이도 이제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오... 이 아이 보세요. 빵빵하게 얼굴이 진짜 음... 제 얼굴만 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미인 종류 얘 이름을 제가 알았었는데 어디 있는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 살펴보면은 라울입니다. 라울도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아... 얼굴 좀 보세요. 색감도 물 들어가고요. 화상에 조금 입었지만 그래도 예쁘게 지금 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이트 소울 인 것 같아요. 화이트 소울 인데 초록초록 했던 아이가 이렇게 햇빛을 보고 비보약도 먹고 그러더니 이렇게 점점 예뻐지게 달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 티피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콩분은 아니지만 콩분보다 조금 아주 조금 큰 아이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아이도 손톱 끝이 붉긋불긋한 게 너무 이뻐보여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베란다 안쪽으로 다시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도 저한테는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옥팔리나 하고 저는 이 화이트 샴페인이 너무너무 예쁘게 커져서 저는 너무너무 좋답니다. 다음번에 또 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빠이 태풍피해 조심하시고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